정말 방금 전해에 나온 결과라서요. 민주당 취재하는 전혜정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전 기자, 1차 선거인단 투표까지 끝난 겁니다. 예상대로 이재명 지사가 오늘도 과반을 넘겨서 누적 투표율 50%를 넘겼는데 이대로 가면 결선 투표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64만 명의 1차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하는 투표까지 마친 결과 이재명 경기지사 누적 투표율 51.41%를 기록했습니다. 결선 없이 경선에서 후보 확정을 하려면 과반 50%를 넘으면 되는데 현재 1.41%포인트 정도만 남은 거여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현재 누적 투표율 74.03%를 최종 투표율로 가정할 경우 호남 권리당원과 대의원 20만 명 투표에서 표 차이가 현재 격차보다 4만 표 정도 좁혀질 경우 과반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대세론이 주춤해질 수 있고요. 물론 지금처럼 이 지사가 호남에서도 50%를 넘을 경우 결선 투표 없이 본선 직행에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 지사가 3연승을 하면서 기세가 매섭긴 한데 그래도 호남 경선은 꼭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호남에서의 1위를 누가 차지하느냐 또 나머지 주자와의 득표차 이런 것들과 함께 다른 변수는 없을까요?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완조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정 전 총리 만에 하나 이낙연 전 총리와 단일화를 할 경우 이 지사의 과반을 일단 저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일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정 전 총리가 사퇴할 경우에도 호남 표심은 출렁이게 되면서 결과를 예측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 이낙연 전 대표로서는 사퇴까지, 의원직 사퇴까지 한 마당에서 승부를 던졌는데 호남에서 이게 과연 먹혀들까요? 일단 오늘 1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는 이 전 대표가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날인 8일부터 오늘까지 투표한 사람들의 표심입니다. 여기에는 일단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만약 호남에서 효과를 나타낼 경우 호남 경선 이후에 이루어지는 2차 선거인단 그리고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지지층이 결집할 것 같습니다. 반면 호남에서도 먹히지 않을 경우에는 종로라는 상징적인 지역구를 던지면서 당내 분란만 일으켰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3등과 4등도 엇갈렸죠? 네, 명락대전으로 그간 주목도가 낮았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3위로 올라섰습니다. 이 전 대표와의 표차는 19.73%포인트였습니다. 추 전 장관 측은 이낙연 전 대표를 꺾고 자신이 2등을 차지해서 결선 투표로 가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추 전 장관이 유의미한 득표수를 얻으면 경선 이후에도 당내의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남은 경선 일정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제 남은 경선을 기준으로 보면 25일 광주, 전남, 26일 전북 경선이 예정돼 있습니다. 경기도 경선은 10월 9일, 마지막 경선인 서울 지역은 10일에 열립니다. 이 중에서도 호남 지역의 당원이 약 20만 명으로 가장 많고요. 3차 선거인단 모집은 오는 14일까지 이어집니다. 내일 이낙연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모집 중인 3차 선거인단 가입을 독려할 예정입니다. 반면 이 지사는 추석을 앞두고 오산시 오색시장을 찾아서 현장을 점검하는 등 도정을 챙깁니다. 과연 3차 선거인단에서는 또 마음이 바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혜정 기자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